횡성 안흥과 평창 박림을 잇는 국도 42호선 신축공사의 핵심 사업인 문제터널이 관통됩니다.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안흥 박림 구간 국도 42호선의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사자산 문제터널을 착공 1년 6개월 만에 곧 관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새 국도 건설 사업은 2,300억 원이 투입돼 안흥 박림 25km 구간에 터널 1개와 교량 14개, 교차로 26개를 짓는 것으로 국토청은 27년 4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.